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2년 마지막 날 오후에 상암 월드컵공원을 잠시 산책하였는데요. 행운인지 우연히 개뮤년맞이 8m 대형 억새토끼를 만났습니다.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는 상암 월드컵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색다른 볼거리로 2023년 새해 소망을 영원하는 하늘공원의 억새를 주재료로 만든 색색있는 토끼 조형물을 선보였는데요. 월드컵공원 인접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도 빛이 중심이 되는 달토끼 조형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공원에는 매년 공원 부산물인 억새를 활용하여 대형 억새 조형물을 기획 전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023년 개뮤년을 맞이하여 억새토끼를 오는 3월 말까지 평화의 공원 유니세프 광장에 전시합니다. 한 손에 달을 든 채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엄마토끼, 아기토끼와 함께 또 하나의 볼거리로 글자 조형물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점프 2023이라는 문구에 새로운 한 해 희망찬 도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엄마토끼는 높이 8m, 몸통 지름 4m이며 글자 조형물 점프 2023도 높이 1.5m, 길이 6m로 조형물을 만드는데 약 5톤의 억새가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전시와 연계한 소망 이벤트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무 메달의 소원쓰기와 복주머니가 그려진 등신대형 포토존에서 인증샷 남기기가 새해 1월 29일까지 운영됩니다.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2023년은 서울의 공원을 산책해보며 토끼가 상징하는 행복과 행운이 깃드는 한 해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월드컵 공원 개미년 마지 8m 대형 억새토끼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